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주 뛰시는 대표님들 중에 1번, 2번, 3번, 4번이 아닌 2번째 바퀴, 2번째 바퀴 때 뛰시는 분들은 바깥쪽으로 나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자기 순서가 오면 트랙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가 됐던... 자, 지금 뛰었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현병! 자, 주영현병 학생이 뛰고 있는데 빨간색 선수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하지만 바퀴, 버튼 밀레이에 주교수하면 전달되거든요. 와, 우리만 최고! 우리만 최고! 오, 주영현병 친구! 와, 굉장히... 선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퀴...